이.. 여기! 불량 수비 80레벨 나는 겁니다. 지금 천양 없는 파트는 없고요. 어? 좋고요. 이게 오는 걸 막으면 돼요. 저.. 나이스 아드고요. 소나같아. 빨간색으로 뭐 나온다고. 아직까지는 암사자 같은 식으로 안 나온다고. 빨간 핑. 일단은 여기를 막아야 됩니다. 저희 파트가 환영이 없기 때문에 어헛! 어 뭐야, 레프레임! 누구야? 누구 누구야? 암사자 왔나 본데? 기즈. 얘 누구야 얘.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와아우! 매치 빠바 이거. 기즈 잡고요. 그리고 이쪽. 한발 먹고. 피 채우고. 어! 뭐.. 천양도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포션 빨면서. 그.. 흡입기 있잖아요. 그걸로 피 채우시면 됩니다. 수술기. 1차 습격 종료. 네. 어.. 3단계인가 4단계까지 있고. 일단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몇 단계인지 저도 오늘 처음 하거든요. 80. 찍어서. 휴지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차. 이번엔 여기서 나오네 얘가. 이쪽으로 가고. 엑스자 엑스자. 기습 기습 기습. 어어. 기습 아아. 기습 씨. 위험했고요 기습. 확실하게 기습 나오는데. 기습. 습격. 습격. 습격하고. 잡고요. 습격. 나이스 했고요. 핏가락 먹어야지. 한번. 핏가락 잡고. 핏가락. 기습 나오면. 제가 먼저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빠르니까. 자체가. 그리고 오도가세가. 어. 복잡든 착한 애가 아니라서. 약간. 1대1식. 헤덩. 짧음 치고. 그런 느낌이나. 지금 안 졌죠 아직까지? 폭격이. 자, 잡고 하얀 부분에 있어 어딨어 이거 유신 오케이 잡고요 오케이 또 잡고 바로 앞두자 잡고 하얀 부분은 두 분이 가졌으니까 슥 슥 한 분이 공연적으로 잡아주는 사람을 프로를 잡아주는 어엏 어엏 좋다 여기 여기 진짜 말이 없네 미쳤네 살려야되거든요 스포이들 와아 멜찜 존나쓰 어엏 멜찜 쩔어 나 한마리 먹고싶은데 다 드신건가 먹고싶은데 먹고싶은데 지금 군량 수비전 양호 하죠 3단계 양호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여기네요 여기 그 worldwide 섬 explains 슬그러고 멜찜 이어 허우 하허 헣허허헛 kasd 자막이 없어졌어요 바로 흡혈 흡혈기로 해가지고 따라보면 돼요 흡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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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공 먹였죠? 나이스 아 이게 웅공 먹이면 화약도 되네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이삼 이건 이삼 아 아 아 아 아 좋았으 두리스 잡았구요 아 히텔 하나만 먹구요 아 일단 오 뭐야 이거 오 존나 아파 와우 와우 파형공부 이놈 잡아야 돼 아 근데 우리 양기장 폭격을 주의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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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1이거 하면 왜이래 내가 스킬쓴거였어 나이스 스트레스 완료 좋습니다 와우 엄청 좋은데요 잡템 아... 한마리 죽었나봐 바로 갈게요 아...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히든 스테이지는 나온건가? 제가 볼 때 히든 나온 듯 히든 나온 것 같아요 히든 히든 스테이지 히든 히든 그 3스테이지 바로 시작할때 쫄모 그것만 조심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고 어 그러니까 해골 표시 난 사람 잡은 사람 있고 여기다 여기 해골 표시 여기 해골 표시 여기 해골 표시 기본입니다 저 어 이게 쪼이고 기습하는 일들이 있어요 1라운드 때는 한 번인가 나오던가 습격 습격 한 번 나오면서 습격 두 번 가네요 그럼 저는 여기 갈께 두 번이 습격이 나와 안 돼 우리 장수 수비 형님을 죽일 순 없어 여기부터 여기부터 장수 추면 안되고 피넛세지가 안나와요 피넛세지 여기하면서 포션 하나 빨고 흑탈 한번 하고 아 포션 흑탈 나는 육탈 하나 먹으라고 흑탈 흑탈 먹으면 피 많이 차거든요 3스테이지까지 있다는데 4스테이지가 나오고 오면은 이런거 같아요 피든.. 피든.. 피든 미션 바로 잡을게요 아 뭐야 이거 점프해서 바로 피하고 속격 어디야 저기있다 어어엇 좋구요 스크랙 잡고 잡고 어 저기있다 스텝템 바로 갑순 끝에는 이제 시험사항 얻으라고 오 피 없는사랑 속속 게임이 풀어있죠 일스테이지 끝났고 제로를 많이 준다 제로를 제로를 많이 준다 이제 해보는 느낌을 제로를 많이 준다 나 수련치좀 많이 줬습니다 수련치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엔 여기다 여기 여기서 이걸 써주자 개꿀 지금 개스차크 잡는사람도 있을거에요 잡으면서 피입하구요 여기 너무 많이 나오죠 처음 여기 여기 아깐 여기 안잡고 조금을 잡고 다녔 와 겁나많이 나오죠 아까 엑스차 첫판은 제가 엑스차 큰대로 많이 갔죠 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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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문구 버텨주면 어어 어어 엄력 서약 걸어주는거 좋네요 파형공사 추려 아마 잡으러 가실거에요 나 피한번 피해야겠네 이거 어 한번 먹고 빠르면서 여기가 여기 삼삼이 좀 위험하네 어 뭐야 이거 뒤에서 나도 숙격 잡아봤나 어어 어 내 창고 우리 창고 어어 우리 창고 아 우리 창고 방금 전에 뭐 떴는데 창고 뭐 당하고 있었네 이러면서 아 이거 처음에 할때보다 더 안되러 가 가 아 해석 우와 소 Venus 악 ぶ 보석 안전 조그라 뮤직비디오 미 Sometwasser sincerely 스팅 실패 흠 저 불ора 어허 나 앉았는데 안 앉아지네 아 포션 먹어서 잘못먹어가지고 얘 피를 못.. 얘 피는 어떻게 보지? 이 피 요거 피 이 피는 안보이는데? 뭐.. 뭐 힌트를 주나? 여기다 미쳤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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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턴턴 하나 빨아먹고 시작하셨으니까 오케이 수고 여기서 피살기 괜찮네요 범위기피살기들 괜찮아 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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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격을 두 swarm 맞고 오우씨 한번더? 나이스 오오 나 피없어 어 잘못들어갔어 오 나 죽는데 이거 잘못들어갔어 나 이거 잡아봐야겠다 그냥 나 이거 맞고 죽은거 아니야 이한테? 갑자기 이런거 맞아서 이거 공격할거 아니야 됐구요 기스 화영공사 화영공사? 저기 흡기를 한번 먹어야 되는데 흡기를 흡기하나 못먹나? 오우씨 나 죽어 아 나 어떻게뭐가 했나봐 큰일났다 나 키가 없어서 키가 없어가지고 오오 오오오오오 나 위험해 아우 참 빨리 빨아야되 난 죽겄네 아 나 비용같네 호신에서 죽어야지 워우씨 아 하나 먹어야 돼 아 또 못먹었어 하나 먹어야 됐네 와 우리 불탔는데? 이거? 야 이거 군양식 깨지겠다 이거 이거 정의 장소 출연 어디야? 와 식량 깨질듯? 불 너무 탔는데 이거? 하얀거 뭐지? 죽어보여 하얀거 이거 천양이 없어서 타지가 피관리 잘하겠구만 어디야 이게 잡고 바롱 잡고 바롱 좌배기 대형은어 누구야? 이거다 이거 부셔하네 이거 힝 힝 쟤 힝 힝 됐구요 스킬 스킬 한방에 죽네 맞으니까 피가 약해서 그런가 한방에 죽어졌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 또 뭐 없나? 없는거 같다 하고 스토리 종료되네요 여기서 딱 두판까지 끝낼게 수고하셨습니다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투현력 적응되는거 맞나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PV 미일걸요? 모빌 것.. 모빌걸요? 바로 갈게요 갑시다 PV 미죠? 던전 안에 들어가는거 이거 PV 미 장비 착용하셔야 돼요 갑시다 어디있지? 뭐 무식하고 뭐야? 무식하고 습격 습격 가드 습격 불러와서 빨리 어엏 나이스 했구요 바로 바로 저희 2판 보상 2배에요 보상 2배라고 어.. 일단은 잡고 코 퐁 화..좋아 무슨 공장 참고 공장도 없죠? 하얀궁도 제가 하얀궁도 잡으러 갈게요 잡았고 제가 제가 기세브를 잡으러 가는게 낫몰네 왜냐면은 다른분들 범위가 되는데 솔직히 오독 자체가 그림자바뀌 빼고는 그렇게 좋은 케이스가 아니거든 약간 짤짤이가 좋은게 이렇게 조용 안된다고 하는데 하나 먹어볼까? 이거 조용되려나? 한번 써볼게요 무공에서 신분에서 이거 이거 빨리 이거 빨리 받고 이거 이거 공버프 한 번 더 한 명 더 빨리빨리빨리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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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앞에 어어 제가 기습 노린다 했죠?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다음부터는 바로 빨리 가 잘 한 번 다음번에 또 이 이 이 이 이번, 이번 보수는 뭐냐? 이번거 바로 잡구요 빛은 먼저 이거의 보상사가 다르거든요? 시장은, 시장은 상세에 따라 달라요 피 없는 사람이 하나씩 흡혈 흡혈로 피오를 하지 prod 찬양에 있는 파는 쌈 찬양에게 있는 파는 지금부터 나오는데 찬양에 있는 파는體가 적 Renee 한정 Finally 아아 어허 방송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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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화염 먹어야 되나 아니 화염 날라 이거 먹어야 되나 이거 하나 먹어야 되나 이게 안 좋네 헷갈리 한 명 죽은 것 같은데 얘 왜 여기로 왔지 한 명 죽은 듯 이걸로 먹어지네요 화자진사 꿀팁 하나 안왔고요 꿈댕이를 조금 꿈댕이가 먹는게 아니라 그 꿈댕하는 애들도 바로 먹어지네 음편이 안떨어서 이게 쪼리 무조건 먹어졌던게 안쪼리 이러면 전 티가 많으니까 남겨두죠 피저물살 무시하네 근데 여기 살기 뭐하는것 같은데 이거 안가는데 스킬이구나 스킬이구나 스킬이 안가 스킬이 스킬이 스킬이구나 아 늦었다 아 늦었다 늦었어 일단 먹이네요 허약 진짜 피가 아파서 핫타운 위험이 조심하게 데려주면 안 돼 히칼이다 아아 못먹었어 씩 먹어야 되는데 아 넘나 위험해 지금 아 넘나 위험해 지금 정말 위험하겠네 아 아 아 아아 존나 와이수 아 아 아 한 번 빨아먹고 씩여 어디서 씩여 아 어 아 아 아 아 와 나이스 좋구여 아 흐흠 화염궁서 어딨어? 쟤 잡았다 화염궁서 먼저 잡아라 공무원 수비가 함락된다 공무원 수비가 함락된다 이거 해줘야지 이거 왜 하랄걸지? 어어 뭐야? 습격 어디야? 쫓아 습격은 2명만 가기 좋나 2명 바로 이쪽으로 가자 잡았네 3차 스토리 이거는 실패하려나? 소형 피해 보상 2배 어어 이게 뜨네 피해가 사만이 떠 쏠 여기 많이 죽거든요 아까 한지 마자 쪼 어디있어? 쪼 쪼 쪼 보고 있어 쪼 쪼은 어.. 신문님 게임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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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맞았는데 피가 오씨 아 이거구나 잡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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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좋았다 아 최소 소형 피해는 이렇게 보상이 두개나 있네요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소형 피해는 이렇게 있고 양호 양호 피해 2승 우리가 소형 피해인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면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면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좋았다 이게 바로 80레벨 할 수 있는 군량 수비입니다 다음 스테이지 다음 스테이지